상자 내가 먼저 해요 현주야 와우 노노노노노 이건 내 표창을 받아라 공복농 그래서 너무 박수 방송 오빠 지금 엉덩이 꼭 내. 난 솔직히 웃다가 오빠가 안경 벗었을 때 웃었다? 근데 엉덩이 보고 좀 슬퍼했어. 반대 아까 짠했을 거야. 짠했어. 내가 좀 뾰족해서 그래. 아니 뾰족했어. 자 해. 오빠 그냥 이러고 상체소만 있어주면 돼. 알았어. 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. 아니. 정성을 공격해줄게 내가. 조소민. 나야 재석이 형이. 나야 재석이 형이. 역시 형은 대단한. 모두 공격해줄게. 굿. 지낚어요?